모의기를 힘써야 할 때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척 덥죠? 볼수록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고 또한 건강 조절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으면 이 뜨거운 물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삶을 주시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바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을 지혜가 필요하여야 될 시기며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는 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영웅적 격림과 또한 구원 받았으니 별도의 공허 하나님의 의리를 위해서 아유 난 예수님이 구원 받았으니깐 일 안 해도 돼 절대 아니거든요 또한 영웅적 격림과 영웅적 구월과 난 다 아요 하나님 마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때 지금 우리 시대에 묻었고 또한 신앙생활의 어려운 시대에 분별하게 어려운 시대에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대해서 바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을 두지 말고 끊이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 것과 옛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이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예수구리세의 부활의 끝을 향하여 달려갈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주이신 시대에 곧 그 하나님께서 곧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곧 독생자를 보내시면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러므로 그 시국에서 시작 5절에 보면 나를 여유한 몸을 예비하셨다 참인 제물을 받으시려고 인간이 대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희생제물 부회할 때는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양이나 소나 비눕이나 형편상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복무를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흡족해하시지 아니하시고 맘좋해하시지 아니하시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오실 길에 길에 대해서 그 임자들 오실기로 작정하시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당대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비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 이 십자들 그러므로 희자는 곧 그 육체니 곧 그 육체니 육체가 그 찢어짐으로 인하여 희자니 그 찢어짐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내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또한 새로운 길 새로운 곳 새로운 길을 찾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약은 동물을 그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들여서 또한 그 갑을 떠서 잡아서 갑을 떠서 갑을 든 것을 또 태우고 태워서 용기로 이제 받으시고 희생과 그 그러면서 그 동물에 그 갑을 든 것과 피를 흘리는 것과 그 모든 것을 보고세요 안 보고세요 아 제가 이렇구나 우리 제가 내게 제가 있어서 저렇게 대신 어 그 동물이 죄를 그 대신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이 문부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의해서 또한 숨기는 거 그 제사단을 통해서 숨기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단이 또 지성으로 돌아가고 그러게나요 피뿌린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휘자의 찢어진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세상제를 지목하는 하나님의 모든 양이 계셔서 피를 흘리시고 휘자의 육체가 찢어지므로 자신의 육체가 찢어져서 휘자의 찢어짐으로 그 이 땅의 그림자의 표상 그림자요 하늘의 그림자요 그 표상을 그 땅에서 보여주신 것 같지 하늘의 참 실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실상으로 나타내주셔서 나타내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의도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식 크리스토가 오셔서 영주 제자를 세우시고 또한 그 베드로를 포용해서 너는 나를 구조하느냐 그 그 다른 사람들은 엘리와 그 구의하고 성취자들이 되는데 너희들을 제자들에게 나를 죽으라 하느니냐 하느니라 내 교회를 세우니 은구의 번사가 안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는 은구의 번사가 안기지 못하나 에크레시아 공동체 내가 성균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균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균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균을 받다 사실은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시부리시도의 머리며 에크레시아며 또한 교회는 에티스 에티스 내가 꼭 봄이다 너희는 지체라 나는 불어나오며 너희는 가지며 자라나게 하신 너희는 농못이다 그래서 농구라는 것은 뭐예요 떼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농구를 잘하는가 안 잘하는가 내 아들이 나가서 내 아들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했는데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지체들이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 얼만큼 하나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에티스와 에클레시아 공동제와 또한 예시부리스의 몸과 예시부리스의 머리가 되어서 자기의 의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없고 오로지 순종과 복종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부리스의 그 머리로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시부리스의 몸과 시체들을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랬듯이 우리는 자기의 의지가 자기 주장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회장을 세웠고 당회장이 뭐예요? 당회장이 당회장이 교회들을 섬기는 거예요 당회장이 교회들을 섬기는 거예요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들이 그 당회장을 따르는 거예요 예시부리스의 몸이고 예시부리스가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들을 교회들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제발 예를 예를 들게 내가 신의사 하나는 여러분들은 자기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목회장 당회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따라해야 된다는 거지 목회자가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비율을 맞추는데요 오로지 예시부리스의 머리가 되시고 예시부리스의 몸의 치체가 되어서 다스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그 정말 그 치체로서 예시부리스가 새롭신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시부리스가 남긴 그것을 되게 역할하는 게 누군요 목회자거든요 사실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몸이 되면서 한 시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 그 내 나는 나 의지가 없고 예시부리스도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시부리스도가 상의를 여론하듯이 각각 일대의 일로 하느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되 몰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자리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오리고 기도하고 얘기를 듣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느님을 만나는 공유함과 채용 그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다른 것에 의해서 서로가 뭐예요 얼굴을 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 속에서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예배도 중요하고 대인관계도 중요하고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적 생활 그 의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열심을 다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하나님만 보이시다 하나님이 보시나 안 보시나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구나 그러한 신앙생활을 보이지 않냐는 곳에서도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크리스도가 내가 성금을 받으러 온 것이냐 아니라 죽으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라면 나를 합당하지 아니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크리스도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예수 크리스도께서 보호에 사셨잖아요 예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보호에 사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실 것에 대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가면 내가 아버지 여러분들 성령을 보내주시라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 크리스도가 남은 고난을 성령을 통해서 교회 교회를 통해서 예수 크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열심과 능력에 대하십니다 성령 받아서 뭐 교만 하더라도 자기만 갈 줄 알고 그런게 아니에요 서로 공유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는데 하나님에게 건강을 위해서 또 분명하는 용을 받아서 정말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분별해서 정말 이 만남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걸 볼 수가 있어야 없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마음을 품고 있을까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아 여기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이 단위로 있는 교회가 아닌가 신흥동에 이렇게 가면 큰 의미가 하나있잖아요 도로평에 굉장히 컸잖아요 결국 네 네 그래가지고 진짜 갈급해가지고 들어가세요 응 갈급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아우 그냥 마음이 웅심한 걸 들어가도 깊고 기쁘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아우 기도단다 이렇게 나와거든요 그런데 소문에 의해서 또한 그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 안 좋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꼭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하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될 일인가 아닌가를 이 시대에 정말 성령의 인도와 지도하에서 정말 분별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신 그 지혜와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냐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에 대해서 하라 할 때는 즉시 순정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이루어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게 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성령으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말이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곧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성막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들였던 것 성기는 예식과 제사의 일의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하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성전상 꼽으셔서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중심은 한 가지 두 영국적 싸움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정말 버려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과 하나님 앞에 싫어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것 그런 파민함과 지혜과 지혜과 분분이 이 시대에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는 자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믿음이 있는 자자에게 하나님을 뵙고 말씀 속에서 말씀이 곧 나가 그러잖아요 말씀이 로고스다 로고스다 그러므로 곧 동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대로 믿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만져봐야되고 봐야지만 믿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도 돼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만져봐 고다 네 손을 찔러봐라 찔러봐라 만져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져봐 여기 무자국 있어봐 찔러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 믿음 없는 것 믿음 없는 것 의심하는 것 그럼 떨쳐버릴게요 믿음 없는 것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게 해가 그정도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노님이건 식사님이건 송도님이건 태자님 정말 버려야 할 것 우리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버려야 할 것 이잖아요 우리 공정감령 같은 거 내 자가 눈높이 그 잘난 뭐 그런 것 버려야 할 것 꼭 붙잡아야 할 것 내 영혼에 정말 신앙의 생활에 이 이 꽃에 대해서 붙잡아야 할 것 꽃 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시대에 누구를 망롱하고 보이지 않으냐는 영적 중에는 쓰러트려 너고 별의별의 유혹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만남의 믿음의 신앙 안에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따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보면은 물기신작전이라고도 할지 하고 꼭 혼자 나를 안해요 꼭 그리고 같이 그렇게 그 영국적으로 부리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는 주 예수인이 때가 정말 가까웠어 가까웠어 정말 모이게 되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이게 되면 쓰고 정말 예결을 들게 되면 영어로 잔소리하고 막 세상 얘기하고 뭐 막 짤데없는 얘기하면 자기 신앙 자기가 다 까먹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망을 굳게 자라 약속하신 일을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으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자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고백하고 주는 것이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그 베드로의 얘기 예수님 베드로의 얘기 잘하였더라 혈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해 주신 희망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간직한 소망을 움직이기 말고 흐뜩이만 신실하신 그대로 실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것이 신앙하신 것을 분명히 분명한 노선을 확실하게 조용히 된다 확실하게 버려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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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근하게 넘어간다 아무리 열심히 이러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보지 아니한 것은 알 알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어 넘어질 수 있어 아주 유모하게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시대에 우리가 조용한 깨어서 그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배생활 예배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생활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만남이 중요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육되지 않냐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딩용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을 잘하세요 가끔 한 번씩 제가 그게 어느 때 가슴이 찔리기도 합니다 정의 매지 말라는 걸 정의 인정에 매지 말라는 걸 아싸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해요 정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냥 불쌍해서 안 돼서 막 이런 것 근데 우리 목사님 철투천략에 인정에 대해서 매지 마세요 학시 끊으세요 딱 그럴 때 그게 제가 대학할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철교받아 뭐 하면 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게 흐름이 있어가지고 이익이 돼서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통해서 내내 생활 모든 교재 안에서 있어서 실실치 않냐고 세상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모든 틈방에 손에서 미혹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를 좋아하는 거 먹는 것을 통해서 미끼로 있나요 그 가담 하와이에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툴스라기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신 뇌에 뭐를 봐봐요 나한테 경배해봐 탁 줄게 도루똥을 떡떡으로 먹어봐 딱 그러고 정정복대교 위에서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막 그러잖아요 또 하 아름한테 너 먹어봐 하나님껏 기대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약점을 가죠 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 천사가 우리를 돕는 천사 그 돕는 천사도 있지만 곧 당해하는 천사 여러분들이 예 신앙 제가 알았는데 있어서 정말 얘가 신시하고 열심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정말 신심한 그 천사가 돕는 천사 돕는 천사들은 섬기는 명으로써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에게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성기도록 보내신게 아니며 성기도록 그렇게 있다며 그러나 내가 정말 신실시안이하고 견질된 세상값에 흐름이 있다면 유오로 역사를 하라니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이 상속자를 붙는 천사들도 역사하지만 그 내가 의지를 어디다 두는 자에 있어서 노선이 그 광역 웃으면 광역을 딱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스크립사 안에 그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꼭 다양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의 성도의 대상만 못하지 말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마음을 다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성으로 예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문자들을 찾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비를 물리치시오 마비를 대적하라 피하라 다다다다 피하라 지혜롭게 지혜롭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리라 죄가 있을 때 빨리빨리 해결하라 그리고 마비를 계속 하나님께 이뤄받추고 요법을 계속 이뤄받추잖아요 지금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공보신 나는 죽었어 못살겠어 아 그래 막 그러잖아요 응 보시면 다 나만 치다 보면 내가 이 세상을 살면 뭐하나 그걸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나만 당당히 회개하고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지 않는데 새벽에 가는 거예요 또 낚시하지 말고 낭만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할게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쭉쭈라고 하지 말라 그러므로 마음 고집되는 자들 어떤 걸 그 보이지 않게 하는 어둠을 우유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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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팔파붙이 팔파붙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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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마음 그냥 상처 안 주고 막 속임수에 넘어가지잖아요 아주 언신으로 그러므로 모의기를 힘쓰는 자에게는 더욱 돋는 능격이 이만의 것이오 물을 잇는 자는 바다 넉넉하래요 물을 없는 자는 그 잇는 것도 빼앗이 되래요 이건 영적 원칙이라는 거예요 영적이고 원칙 그러므로 진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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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는 자는 예수님께서도 빈으로 설명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많은 것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진 것까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까지 퍽 어떻게 되세요?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참하게 되고 영적으로 공허하고 영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자기 복습인 줄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절대 나는 정말 한번 예수님께서 피로지셨으면 영원한 거예요 믿음에 응내지 말고 정말 예수님 꽉 붙잡고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정말 그 회개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신경을 주신다는 새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료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여러분 통에서 또 있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낭망하는 자도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 자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을 변하고 또한 의지할 자들에게 정말 의지해야 되는데 대신을 당하고 의지할 게 없어요 정말 믿음에 심실하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며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이 많아요 그 다음에 예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정노라 사랑하는 이렇게 둘러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셔서 세능을 주셔서 어렵지나 힘들지만 다시 신앙이 있지만 억그러운데서 더 크게 쓰실 믿음은 더 크게 쓰시고 믿음으로 신앙도 성장될 기본에 있어서는 성장시켜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준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열 달한테 있는 사람들한테 열 달한테 더 주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대신하며 하나님을 고역하면 그 있는 것까지도 그 작은 것까지도 뺏어서 있는 자에게 더 준다 그게 영우적인 원리며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의기를 포기하는 자에게는 더 더 방해하는 역사 그러니까 이분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아가 무슨 일이 있어 뭐 바쁜 일이 있어 뭐 뭐 누가 돌아가셨어 뭐 이렇게 원인 아닌 문제 아닌 것들을 자까만 핑계로 삼아서 모이기를 그 포기하며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절배 같이 유혹으로 역살아 유혹으로 역살아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거짓 것을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물질을 빼앗기고 또 거기에 도전을 당하고 거기에 패신화를 당당한 거예요 나중에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한 맛에 의해서 아주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죠 아주 우지게 그러므로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육신의 생각과 암흑의 생각과 이승의 생각에 대해서 그 세상에 그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맞게 할 수 있는다는 거죠 결국은 진리를 떠난 것에 의한 그 헛된 것에 의해서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위기에 힘써서 얻는 것이며 얻는 것이며 때가 갈까록 더욱 불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 일이야 너희가 인류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횡양해 약속을 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니가 오시니 지체치이 아니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칭년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들은 믿음을 가진 잘리된 개홍하는 하느님의 북대를 향하여 그 세상과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시게 어느 것을 택할게 하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 아주 냉정하게 버려야 할 것과 그 다음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영국적인 하나님의 굿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과 우리 합평교회 합평방송 합평비디오 축복 방송국 모의기를 힘써서 믿음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을 뱉는 그 풍활의 뱉대를 향하여 조망과 꿈과 비전을 갖고 전만한 한 곳을 향하여 달려가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